PHP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PHP를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가 설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웹포스팅 수업에서는 웹포스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.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업체가 서버나 또 그 서버 안에 설치해야 되는 PHP, MySQL, Apache와 같은 것들을 다 설치해놓고 여러분이 구입을 하면 상품을 구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입니다. 웹포스팅을 이용하면 이 웹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서버에서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모델이 바로 웹포스팅 모델이고요. 그 다음에 비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이를테면 PHP, MySQL이나 아니면 WordPress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설치 패키지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남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MySQL, PHP, Apache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장점은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트워크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저장하면 바로 반영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서버 환경을 직접 핸들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웹포스팅과는 다르게 자유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트남이라고 소개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직접 서버에서 개발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. 그렇게 작업한 것을 웹포스팅을 통해서 실서버에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. 그것들에 대한 수업들을 이 하위 수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할 예정이에요.